오늘 그러면 금요일 아침 저희와 함께 개장상황 짚어주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알맹이를 먹고 거기에다가 소주를 부어서 그걸 잔삼아서 드신다고요. 빨개스름한 멍게가 있잖아. 그건 대부분 양식이거든. 그런데 이제 돌멍게는 거머틱티에 그리고 크기가 한 두 배 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부산에 가면 이제 시원소주. 대선 시원소주.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증시 오늘 한번 잘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은 반대면 이렇게 별로 없죠? 네. 오늘은 일단 왜냐하면 이제 어제 시시가. 반대면이 나오면 사보려고 또 하나 배웠구나. 반대면이 기회라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제 증시가 급반등을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는 일단 정상적으로 스타트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가슴 졸이면서 봤는데 후장으로 갈수록 더 올라가지고 그다음에 다행이에요. 그리고 방금 이제 삼성인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예상치에 거의 부합했고요. 15.7조는 영업이 예상을 했는데. 16조는 안 됐구나. 네. 15.8조 나왔습니다. 15.8. 폭폭상에 했는데 이제 거의 부합을 했고 이제 주가 반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초가는 조금 오르면서 시작은 할 것 같은데 일단 출발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서프라이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비슷한 정도로 일단 실적은 나왔고 LG전자도 오늘 원래 실적 발표를 알고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12일로 좀 연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LG전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음 주 화요일이죠. 월요일에 시니까 그때 아마 실적 발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일정이 더 있습니까? 네. 오늘 그리고 미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고용지표. 고용지표 나오죠. 네. 여기서 이제 어떤 데이터 나올지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 중국 증시가 오늘부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개장하니까 아마 오늘 중국이 또 열리고 나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 증시가 아마 미국보다는 중국에 좀 연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지금 개장을 하니까요. 네. 지켜보시고 그 다음 이제 10월 10일 날은 일요일 날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좀 결정. 아 결정나는군요. 네. 최종적으로 아마 결정. 일요일 날? 네. 그때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국힘당은 굉장히 이렇게 뭐래 혼전 양상으로 가더라. 더불어민주당은 약간 원사이드 하잖아요. 국힘당은 보니까 홍... 홍반장 말고 뭐라고 그랬지? 응? 홍준표. 네. 홍준표 의원이 꽤 많이 쫓아왔더라고. 아 그런가요? 안 나왔었나? 내부처? 홍... 전 대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 일정들이 이제 이번 주에 있고요. 그러면 레포트를 한두 개 정도 보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 이제 고용지표에서 좀 보실 거는 그 이은태 연구원님이 어제 좀 적어준 자료인데 일단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플레이잖아요.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 상승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급병목 현상이 해소될 수 있느냐. 제일 문제가 이거니까요. 그래서 공급병목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다른 것보다 미국의 노동력이 좀 부족하다고... 국힘당이라고 했는데 국짐으로 듣는 사람들은 뭐... 국힘당이라고 했는데 국짐으로 듣는 사람들은 뭐... 국짐. 발음을 자고 아세요. 국힘당으로 해치는 국민의힘. 좀 더 정확한 발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힘당. 국짐 들리시나 봐. 그래서 미국의 이제 노동력도 지금 공급병목 현상이 지금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노동력이 되게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컨테이너선 가격 급등한 것도 노동력이 부족해서라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 한국에서 이제 하역이 정체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되는 지표 중에 고용지표에서도 역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취업자 수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게 예상보다 좀 잘 나오면 긍정적이고 임금은 좀 떨어지는 게 좋대요. 주당 평균 임금이 떨어져야 또 인플레가 완화되니까. 그래서 오늘 데이터를 보실 때는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른 미국 증시 또 움직임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계속 좀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는 이제 정의 업종이 어제 좀 빠지긴 했는데 한국 투자증권의 이제 최고운 애널리스트는 좀 기회다 계속 적어주고 있고요. 정제마진 상승이 기대 이상이고 에너지 대란에 따른 이제 수혜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이고 또 거기에 리오프닝 수혜 업종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이렇게 운송 수요 수단이 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수혜 주로 좀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내 원유 재고 증가라든가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확대로 어제는 좀 많이 흔들렸죠. 이 원자재 가격이. 그렇지만 단기 과열 양상이 진정되는 과정 정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요. 정제마진이 3년간 평균치를 좀 상의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좀 의견을 피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정의 업종은 좀 안 좋은 최근에 어려운 장세 물가 올라가고 긴총 리스크가 좀 커진 상황에서 좀 대안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정의 업종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머지 일부터 좀 더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57분 약 한 2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출발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상 지수가 27포인트 정도. 어제 또 미국장이 좀 올랐잖아요. 나스닥이 한 1% 올라서. 현재 국내 정시는 27포인트 2986 정도에서 시작을 할 걸로 지금 전망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삼천성 근처에서 지금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도 지금 8포인트 정도. 961포인트 정도에서 아마 시작을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지금 분위기면 굉장히 좋은 출발을 일단 보일 것 같고 삼성은자가 오늘 이제 장중에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출발은 좋을 것 같습니다. 0.8% 정도. 일단 시장 기대에 거의 좀 부합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0.4% 정도 출발할 것 같고 셀트리온 또 카카오 엘지화학 삼성 SDA 같은 대표적인 성장 기업들이 오늘 지금 호가 상황이 되게 좋습니다. 한 2% 정도 반등을 하면서 지금 일단 호가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이제 밀리면서 시작할 기업은 크래프톤 정도가 좀 마이너스 1% 정도. 크래프톤이요? 네. 마이너스 1% 정도 일단 밀릴 것 같고 은행주가 조금 약간 호가가 안 좋고요. 그 정도 제외하면 대부분 지금 출발도는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가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저께도 네이버 카카오가 땐 땐 했잖아요. 버텼죠. 왜 무슨 국회에서 맨날 연일 때리고 그러던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먼저 두들겨 맞은 대답은 먼저 맞아서?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자동차도 먼저 맞았고 반도차도 먼저 맞았는데 미국의 또 빅테크 기업도 올랐고 저는 또 그것도 하나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카카오가 김범수 소장이 국감에서 어쨌든 머리를 엄청 숙였더라고요. 그것도 좋게 보고 왔어요. 확실하게 하되 하기는. 죄송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겠다. 확실히 옛날에 어떤 벤처기업가 오랜 데 안 나가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좀 그래고 그랬어서 그런데 아예 그냥 머리를 숙여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뭐 의도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주가에는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 불확실성 아예 해소로 좀 본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고개 숙이는 게.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자꾸 제동 을 거는데 카카오가 그거 무시하고 또 달려버리면 주가에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좀 커뮤니케이션 하겠다. 이런 의도로 좀 시장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할 텐데 삼성인자가 한 1% 정도 출발할 것 같아요. 지금 예상 호가가 그래서 코스피도 출발이 좀 괜찮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일단 시장은 어제 미국의 흐름을 좀 따라서 이틀째 지금 반등세로 좋은 출발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가 한 1.5% 삼성 바이오르직스도 한 1% 정도 대부분 이제 시총 상위기업들 다 좋은 모습이고 현대모비스가 오늘 2.5% 정도 올랐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 3% 정도 좋은 출발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오토헤버가 이제 3% 정도 오르는데 아마 어제 그 gm이 오늘 좀 많이 올랐잖아요. 자율주행에서 매출을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아마 현대 오토헤버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빠졌던 skc가 한 3% 정도 올랐고 lg 이노텍도 지금 2.8% 정도 오르면서 오늘은 대부분 이게 시총 상위기업들 보면 일단 성장주가 조금 위쪽에 좀 포진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빠지는 기업은 두산밥켓 그리고 금융주 kb금융 이런 기업들이 일부 좀 빠지고 있고 일부 음식료 기업들이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자는 일단 1% 정도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좀 오늘 실적에 대해서는 출발만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출발은 좋은데 요새 워낙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아서 오늘 장중에 외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코스닥은 오늘 바이오가 출발이 되게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정도 지금 오르면서 요새 셀트리온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어제 기사 보니까 비대위 구성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비대위? 대표이사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주가는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출발이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수소 관련해서 상하프론테크가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인데 6% 정도 오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소 관련해서 좀 뉴스들의 반응을 일부 하는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빠지는 코스닥에서 좀 빠지는 거는 와이즈 엔터가 좀 빠지는 것 같고요. 데브 시스터즈 게임죠. 그래서 최근에 좀 가장 강했던 섹터잖아요. 엔터 게임이 오늘은 좀 오전에 일부 밀리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지수는 코스피가 16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장 초반 시초가랑 좀 비슷하네요. 시초가가 플러스 한 18포인트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정도 오르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960포인트 0.76% 7포인트 오른 상태로 일단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급상은 외국인들이 85억 정도 매도하고 오늘도 좀 아쉬운 게 기관들이 오늘은 또 많이 팝니다. 1,400억 정도 오전부터 파는데 요즘에 연기금이 지금 주식을 너무 많이 팔거든요. 연기금이? 오늘도 지금 오전부터 640억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에서만. 그런데 연기금이 파는 걸 지금 보면 거의 전기전자 쪽이에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쪽에 좀 매도를 집중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그런데 오늘 외국인은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전기전자를 많이 사고 있고 연기금은 반대로 정리하고 있고 이 두 세력 간의 좀 약간 포지션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은 전기전자 사고 나머지 섹터는 크게 뭐 이렇게 매도하거나 그런 거는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어제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다시 오전에 좀 1,400억 정도 매수를 일단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에 약간의 좀 대립된 수급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섹터 쪽으로는 철광주들 좀 움직임이 괜찮고요. 오랜만에 포스코가 3% 정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철광주가 괜찮고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들이 오늘 대부분 다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EM코리아 아까 말씀드린 상하프론테크 이런 기업들이 지금 거의 급등세 좀 보이면서 분위기 좋고요. 또 2차전지 기업들도 어제까지는 좀 사실 부진했는데 오늘 2차전지 섹터도 대부분 괜찮아요. 삼성 SDI라든가 LG화학 다 견주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항공기 부품주도 좀 일부 반등을 하고 있고 어제 좀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제 기아도 좀 많이 올랐지만 현대회화가 어제 10%나 반등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좀 공급, 병목현상 좀 해소 기대감이 조금은 나오지 않았나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데 많이 빠졌잖아요. 워낙도 많이 빠졌고 빠졌죠. 그래서 어제는 좀 모처럼 자동차주들이 좀 좋았는데 오늘도 괜찮아요. 오늘도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기업들도 괜찮은 모습이고 아까 철강주 괜찮고 그러니까 경기민감주, 성장주 다 고르게 반등해주고 있는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제 방어했던 업종들이 은행이나 항공 이런 업종들인데 그쪽은 오늘 좀 빠지고 있어요. 그쪽만 일부 빠지고 보험도 좀 빠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섹터 어제 오늘 다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탄력은 좀 떨어졌지만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인재 씨가 코스피 0.5% 그리고 코스닥이 0.7% 상승하는 걸로 지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리포트 나머지 좀 더 보고 지금 지도 한번 이거 이제 한국투자정권의 이원식 애널리스트가 반도체 자료인데 일단 지금 말레이시아에 아마 뉴스들 많이 보셨겠지만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공장들이 거기 셧다운돼가지고 자동차 공급이 좀 안 됐던 건데 그게 좀 최근에 좀 개선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쪽 지역 내 반도체 10월 가동률이 원래 50%까지 떨어졌다가 10월 달에 80%까지 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많이 좀 올라와서 아마 이런 뉴스도 어제 좀 자동차 업종에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운드리 생산 능력은 계속 좀 늘리겠다라고 TSMC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좀 반도체 공급 부족 대란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적어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삼성인자 파운드리 포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 공개 얘기도 좀 했는데 TSMC도 지금 최근에 파운드리 가격 인상을 통보를 했는데 삼성인자도 지금 이제 파운드리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아마 메모리 쪽은 좀 그렇다고 해도 비메모리 쪽은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17년도에 파운드리 고객사가 35개였는데 2021년 기준으로 100개 정도까지 늘어났고요. 그런데 25년에는 3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고 파운드리 포럼에서 삼성인자가 직접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고 삼성전자의 고객인가요? 아니면 전 세계 그냥? 삼성인자 고객이죠. 삼성인자 이제 파운드리 맡기는 그 고객이 현재는 100개인데 향후 4년 안에 300개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다음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24%로 제시를 했는데 전체 파운드리 시장 성장률이 14%니까 일단 삼성은 비메모리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톤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 먹히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분석 관련해 가지고 KB증권의 하이나 에너지스트는 연기금 지금 오늘도 매도를 해서 아쉽긴 한데 보고서에서는 매도 정점 통과 가능성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매도가 많이 나온 건 사실인데 일단 연기금의 기계적인 순매도 이슈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게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국내 주식 비중 상단 목표치가 19.5%거든요. 그런데 7월 말 기준으로 19.5%를 이제 터치를 했대요. 올해는 21%까지 갔었는데 내려온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2020년 11월 이후로 목표 비중 내로 이제 들어섰는데 이게 최근에 지금 아직 8월 9월 달 데이터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12% 그러면 더 내려갔겠죠.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비중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증시가 빠지게 되면. 그래서 아마 19.5%보다 더 많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 연기금은 또 그 상황에서 계속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적으로 매도할 이유는 없어졌다고 보는 것 같아요. 굳이 비중 때문에 조절할 이유는 없어졌다. 그걸 왜 이렇게 팔아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게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런데 기계적인 매도 가능성은 일단은 굳이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중 내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지금도 굳이 팔 이유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좀 매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2008년 이후로 지금 연기금이 코스피가 10% 정도 빠졌을 때는 대부분 좀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점 이제 2008년 이후로는. 그래서 연기금이 아마 매수로만 전환한다면 증시는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추세를 결정하는 건 외국인이니까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수급으로는 연기금이 좀 돌아서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아쉬운 건 연기금들이 이런 기대랑 좀 반대로 오늘도 7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좀 더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당사의 전배승 애널리스트가 요새 카카오뱅크 주가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토스뱅크도 최근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정부의 그 가계대출 억제 조치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까지 확산이 좀 되고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토스뱅크 역시 가계대출 취급 한도가 연말까지 5천억 상한으로 제한이 되고 이미 2천억 정도 썼대요. 벌써. 그래서 조기한도 소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업 여신을 취급을 못하니까 가계대출만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이제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계속 가계대출을 억제하니까 그래서 토스뱅크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뱅크에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흐름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개 시중은행도 지금 합산 가계대출 증가율이 4.9%인데 금융당국의 목표치가 5에서 6%래요. 그러니까 시중은행들도 지금 거의 근접을 해서 여유가 거의 없고 그나마 여유가 있는 게 신한은행 정도래요. 신한은행 정도만 여유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플랫폼에 대한 금소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과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규제 조치가 인터넷은행까지 동일하게 어쨌든 적용이 될 경우 외형 성장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조정은 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카카오뱅크 빠지는 건 좀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요새 좀 많이 올라서 또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해 주시던데 한대훈 애널리스트가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SK증권 소속인데 비트코인이 좀 전문으로 하시더라고요. 보고서도 많이 내시고. 이유를 세 가지로 적어줬는데 일단 원래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이 물가 상승 해치 수단이래요. 과거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해치 수단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규제를 하지만 제도권 편입 기대감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거래 금지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로 인정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리고 브라질도 자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하는 법안이 하원에 이번에 상정이 됐대요. 표결을 거쳐서.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마 표결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브라질도 인정을 하는 거죠. 거래 수단으로. 엘살바도르하고 브라질은 좀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엘살바도르 사람 들으면 좀 기분 안 좋겠지만 듣게 하겠나 뭐. 규모나 뭐 여러 가지 눈에서 차이가. 만약에 브라질이 이걸 이게 하게 되면 굉장히 파급력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도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얼마 전에 조지소로스도 비트코인 나 투자하고 있다. 언급을 했거든요. 소로스 너마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좀 강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조건들이 계속 이어지면 강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니까 좀 참고. 그러니까 왜 올라가는지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 번 저희 코스피 코스닥 수치를 좀 불러드리면. 오로 내리는 종목 수는 오히려 빠지는 종목이 더 많아요. 지금 등락 어때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지금 코스피가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코스닥은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전체가 한 거의 900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629개가 상승 중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40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984개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종목은 어때요? 좀 많은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봐. 보세요. 네. 강을 쪽으로 파란색이 있네. 딱 코스피 코스닥. 저는 거의. 코 비율이구나. 거의 ETF라니까요. 그러네. 시장을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뭐 날고기는. 그러면 손해는 안 봤어야 되잖아. 난 벗어났네. 진짜. 종목 구성은 안 벗어났는데 수익률은 벗어나면 어떡하나. 희한하네 진짜. 희한하네. 그거 한번 제가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 구성은 코스피 코스닥인데 수익률은 희한하네. 저 같은 비슷한 사례들이 있으면 여러분 제보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한 주 고생하셨어요. 진짜 이번 주 힘드세요. 힘들더라고요. 연휴죠 연휴.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데서 한다고. 아 그 얘기 안 했구나. 우리가 워낙 바쁘고 그래 가지고 저희 스튜디오를 저기 말씀드려도 되겠지. 네. 스튜디오를요. 여의도역에서 여러분 쭉 어디까지 연결하든 ifc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ifc. 현대백화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조금 하실 때 여의도역이 환승역이에요. 5호성 9호성 환승역인데 거기서 이렇게 쭉 ifc로 통과가 되게 됐어요. 지하로. 그런데 그게 더현대라고의 여의도 에 큰 백화점 들어왔잖아요. 거기까지 쭉 연장을 했거든요 몇 달 전에. 거기에 저희가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하상가에요 지하상가. 지하상가에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니까 구경 오실 분들은 구경 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조그맣게 라운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커피 가능합니까 커피는 아직 판매는 안 되고 안 팔려고 그래요. 다른 데서 갖고 오셔서 드시는 건 상관없죠. 그런데 거기 뭐 의자를 앉으려고 소파를 입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시도해보니까. 그래서 여기 온도의 문제도 어제도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시던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결이 되고. 거긴 추워요 오히려 냉방. 그래서 화요일부터는 거기서 뵙겠습니다. 깜빡하고 일로 오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저희가 주말에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저희가 거기서 녹화 방송을 하거든요. 김시덕 박사님 최준영 박사님 또 고용경 교수님 또 차현진 국장님 해서 거기서 하고 월요일날 상담소도 거기서 하니까 오며가며 구경 오십시오. ifc 놀러 오시는 분들 더현대 사러 오시는 분들 지나가면서 한 번씩 오셔서 손 한 번 흔들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